Q. 뺨 때릴 때 대처하는 법 오랜만에 짬세 좋은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영상은 2018년 3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뺨 때릴 때 대처하는 법 영상이 더 일찍 촬영되었는데 한동안 바쁘게 지내면서 이제야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배우분들이 다 겨울 코트를 입고 계세요 폭염 때문에 쪼 조회판에 편집하면서 이때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이제 갓 걸음맛된 세 달 짜리 아기입니다 와.. 누가 술 만졌어? 너 되게 변칙적이라서 포커스 만지기 힘들다 뭘 봐요? 아무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파워복이 구독 취소하시고 풍양동 풍속 2m 2m perc 풍양동 풍속 2m perc 38, 19, 40 풍양동 풍속 2m perc 갑자기 안내양 음성이 와우! 닭다리 간다 아니 아니요 오케이 좋아 한 조각 단백질 40% 치기물 60% 320kcal의 연량이지만 미각의 만족감들이 효율이 뛰어나 저치기능사 시켜 내할 활동기력이 충분해 뭐라는거야? 한 조각 단백질 40% 치기물 60% 320kcal의 연량 미지만네 다시할게 연결시켜줄테니까 이제 니가 설득해 액션 큐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여보세요? 야 전화 끊었어 아이씨 어 뭐라고 알아가? 좋아 좋아 배치상태와 거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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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상태와 거리 아 왜 웃어 으응 자 니가 움직이는 순간 70kg 으헤 뭐야 움직이는 순간 치킨이 초속 200kg 와우 센치미터 속도로 낙하할거거든 이상하지 않았어요? 4초 갱반을 바닥으로 날린데 다시 0.4초 다시 할래요 초속 200cm 속도로 낙하 다시 할래요 자 니가 움직이는 순간 치킨이 초속 왜이래 왜이래 내려자 표기 추적된 것 가지고 겁먹는 존잭 지급하지 말라 아 너무 빨랐어 아사시할게 간나새끼 남조사 아 다시 할게 퍽 오케이 좋습니다 액션 급히 스마일 다시 스마일 하나 둘 큐 부탁 아니다 너 찾았는데 10초밖에 안걸렸거든 니 신상정보 공평으로 해버려 다시 할래 제끼가 팍 그냥 마 시키 말이야 하 씨 치킨 털어뜨렸어 그래 왜 저 때려도 저거 얼마같이 형 저거 맞고 해야겠다 스나이퍼 종교 어머 되지 않았어요? 댓글도 좋네요 자기의 목숨 못 한 번 오케이 아 잠깐만 이렇게 할까봐요 자기의 목숨 보다 못한 버러지 똥갓나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늘 파워복이 두 번째 촬영인데요 첫 번째 촬영 못지않게 재밌는 스토리로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감독님이 또 감독님 편집 실력과 저희의 또 연기 실력이 합치면 또 얼마나 또 대단하고 대단한 파워복이 작품이 나올지 아까 저희가 이제 치킨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떨어지는 촬영이다 보니까 제가 쨍만을 밑에 분명히 깔아두긴 했지만 휴지도 먼지도 묻고 막 그랬어요 근데 민혁이 형님이 오시더니 치킨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미안해요 형 근데 본인이 아까 떨어진 거 뭐가 더 괜찮다고 얘기했어 근데 본인 아스트도 몰라 맞아 이제 지금 화장실을 네 번째 가고 있죠 뭐가 원인일까요? 속이 안 좋대요 왜일까요? 끝! 안녕